하나씩 보면은 근로기준법 제11조 개정, 그리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개정, 그리고 하나는 법을 제정하자는 건데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이렇게 세 가지를 통풀어서 전태일 3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청원이 공개가 되면 공개가 되고 30일 동안 10만 명의 국민이 청원에 동의를 한다라는 좋아요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눌러주시면 그러면 청원은 소관상위원회로 넘겨져서 법안 심사를 받게 되는 이런 절차가 하나 추가됐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11조 개정 문제, 이거는 어떤 거죠? 이 법의 적용 범위를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노동자에게 적용하자, 넓히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태일 3법 중에 또 두 번째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개정 문제, 이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노동상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하자라는 내용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마지막 전태일 3법 중에 하나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질 능력과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업, 사업주를 엄격하게 처벌하자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을 알아야 법대로 할 수 있다.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 서비스, 롱스쿨. 네, 매주 월요일에 함께하고 있는 시간이죠.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 서비스, 롱스쿨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혜선 노무사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지금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요? 아, 네. 혹시 전태일 3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예. 요즘 보도는 많이 되고 있어서. 네, 네. 올해가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그리고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산하에 가신 전태일 열사 50주기가 되는 해인데요. 그래서 열사의 50주기를 맞아서 민주노총과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전태일 3법이라고 해서 그 전태일 3법 쟁취투쟁을 선포를 하고 입법 발휘하는 운동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그 전태일 열사와 관련해서 지금 벌써 50주기가 됐다는 거잖아요. 네. 영화를 통해서 아마 그 전태일 열사의 삶을 처음 접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전태일 3법이란 과연 무엇인가 좀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우선 이제 하나씩 따져보면 사실은 새로운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그동안에 이제 노동계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좀 정치권에 요구를 했었지만 좀 등한시되거나 아니면 좀 뒤로 후순위로 밀렸었던 그런 내용들을 모아서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이제 발휘를 해보자. 법안을 만들어서 입법 발휘를 해보자. 라는 내용이 이제 전태일 3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씩 보면은 근로기준법 제11조 개정 그리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개정 그리고 하나는 법을 제정하자는 건데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이렇게 세 가지를 통틀어서 전태일 3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얘기 중에 국민의힘으로 입법 발휘를 한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원래 뭔가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법류를 개정하는 것은 입법부, 국회에서 할 수 있고 또 정부에서도 발휘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국회에서 하는 내용인데 그것을 국민에게 좀 가져온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는 이제 법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제정할 때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의 위원들한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한테 찾아가서 이 법이 이렇게 개정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하고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이제 입법을 요청하는, 입법 발휘를 요청하는 방식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국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입법 발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번 1월 달에 좀 그 방식이 좀 하나가 더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국회 온라인 청원 사이트라는 곳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국민 동의 청원이라는 곳에 올라온 청원 법안 내용들 중에서 그게 이제 청원이 공개가 되면 공개가 되고 이제 한 30일 동안 10만 명의 국민이 그 청원에 동의를 한다라는 이제 우리 좋아요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눌러주시면 그러면 이제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겨져서 법안 심사를 받게 되는 이런 절차가 좀 하나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태일 3법 입법 발휘 역시도 국민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제 입법 발휘를 하자.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국회가 국민의 대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것을 일일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듣기 힘드니까 대의 기관을 설치한 것이고 거기서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입법 활동을 하라고 하는 것이 국회지만 네. 맞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은 좀 국회의원들이 안 하려고 마음먹으면 이게 안 해왔던 것이 사실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본인이란 표현은 좀 그렇고 국회의원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이제 국민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괴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반영되기가 어려웠던 게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국회의원들을 좀 다양하게 뽑아야 된다는 얘기들은 많이 있어 왔지만 지금도 우리 정치 현실은 그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하실 때 전탈 3법이 모두 지난주에 국민청원이 그 1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우선은 이제 전탈 3법 입법 발의 운동을 시작할 때는 이제 우선 입법 발의가 이제 첫 번째 단기였던 것이고요. 그게 이제 국민 동의 청원 사이트에 올린 날로부터 10만 명이 동의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건 다행히 이제 지난주에 넘겼습니다. 아 예. 지난주 말이 이제 마감이었거든요. 그래서 10만 명을 넘겨서 이제 이 법안들은 이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됐습니다. 제주 도민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셨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노무사십니다. 김혜선 노무사. 네. 제가 뭐 대표는 아니고요. 저도 청원을 동의한 한 사람으로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탈 3법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죠. 상임위에서 다뤄진다고 하니까. 우선 근로기준법 제11조 개정 문제. 이거는 어떤 거죠? 제가 이제 이 방송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법이 이제 근로기준법일 텐데요. 이 법의 적용 범위를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제 노동하는 노동자에게 이제 적용하자, 넓히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네.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사실 근로조건을 정한 어떻게 보면 최저기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지 않고 있었다는 그런 말이 되겠군요. 그렇다면. 네. 그렇죠. 바꿔 얘기하면 현재는 사실은 최저기준이지만 모든 사업장에 적용은 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헌법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헌법 32조 2항에 이제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헌법의 내용에 따라서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에 보면 근로기준법에서는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이렇게 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으로 근로조건을 정한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이 최저기준이라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근로기준법 11조라는 곳에서 이 법의 적용 범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 적용 범위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이렇게 적용하는 걸로 제한을 두고 있고요. 예외적으로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일부를 적용하도록 이렇게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근무하는 곳이 5인 이상이냐 5인 미만이냐에 따라서 내가 적용받게 되는 근로조건이 바뀌게 되는 바뀌고 있는 현실이 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오랜 시간 노무사님과 얘기를 해오면서 그때마다 법 얘기할 때 그런 거 보면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이렇게 강조하셨던 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법들 중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이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에 대해서 50%씩 통상임금을 가산해서 지급하는 가산수당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역시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다가 사장님이 갑자기 며칠 후부터 나오지 말아라. 이유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사실 4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는 거죠. 일도 이제 열려져 있지 않았다는 거죠. 참 그러네요. 5인 미만의 사업장이 되는 거죠. 그런 사업장에서는 우리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의 기준조차도 제대로 여태까지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우리 법률상에 그대로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근로조건을 법률로 정한다고 하는데 5명, 4명 이거 따지고 앉아있다는 것이 적용되는 조건 자체가 좀 다르다는 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좀 살펴보시면 이해가 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근로기준법 제정했을 당시에는 15인 이하 사업장의 적용 제외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이 15인 이하 사업장은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였죠. 그런데 이게 이제 조금씩 조금씩 좀 원래는 이제 인권이 신장되면은 그 명수가 줄어야 되는데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에 오히려 30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이 제외된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전태일 열사 정신에 따라서 투쟁을 하는 70년대, 그 다음에 80년대 이제 민주화 대투쟁이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이제 지금 우리가 운영되고 있는 건 1988년에 이제 적용된 건데 5인 이상 사업장의 전면 적용, 4인 미만 사업,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일부 적용.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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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년도에 이제 정해진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32년이나 지났거든요. 올해 2020년이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제 이 규정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88년이 참 의미가 큰 해네요. 네. 그렇죠. 올림픽도 있었지만은 사실 헌법도 그 시절 이후로 지금 변하지가 않는 것이고 그에 따른 법률도 지금 변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군요. 네. 그렇죠. 근로기준법은 지금 네. 자, 그럼 이제 그걸 바꾸자 하는 청원인 건데. 네.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가 그러면 이제 완전히 확대되는 건가요? 네. 이제 안으로 올라간 이미 이제 입법 발의가 됐으니까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적용 범위에 대한 내용을 아예 삭제하자. 그리고 모든 입업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라는 내용으로 이제 바꾸자. 개정하자. 라는 내용이 이제 골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 개정이 만약에 된다면은 네. 아무리 영세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장에 노동자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사실 너무 영세한 사업장인데 이걸 어떻게 법에 정한 기준을 다 지키게 할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은 사업 자체가 안 된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경제가 망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1년에 한 번씩 이야기하게 되는 최저임금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 뭐 요즘 이제 시국이 시국인지라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올 수 있는데 통계를 내본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사업체 중에 60% 정도가 이제 두 4인 미만 4인 이하 사업장으로 이제 통계가 잡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근로기준법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야 되는데 그중에 60% 정도가 일부만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는 거죠. 원래는 사실 최저기준이라고 하면 전체가 다 지켜야 되는 건데 그중에 60%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 이거는 사실은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법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사실은 열악한 사업장일수록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가 많고 이러기 때문에 법으로 이제 그런 최저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호해 줄 필요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더라도 이제 뭐 최저임금법처럼 전체 전면 사업장에 전체 적용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상임위에서 또 어떤 토론이 벌어질지 모르겠는데 일단 토론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근로기준법 개정 관련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전태립 3법 중에 또 두 번째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개정 문제. 이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이것도 이제 좀 헌법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헌법 33조에 이제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이렇게 정하고 있고 이걸로 우리가 이제 노동 3권이라고 해서 어릴 때부터 배우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로기준법 적용해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제외되는 노동자들 경우에도 노동 3권을 행사해서 더 나은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률로 정한 것이 이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라는 건데 네.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은 노조법이라고 하죠. 이 노조법도 적용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특수고용노동자라고 해서 골프장 캐디 분들이나 아니면 화물차, 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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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업 차주, 지입 차주 분들이나 아니면 택배기사분들이라든가 학습지 교사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실상 이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짧게 말해서 노조법에서도 이제 노동상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하자라는 내용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음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 뭐 용역인 경우들이 있고 하천인 경우들이 있고 아까 같은 이제 특수노동자분들도 특수고용노동자분들도 계신 것이고 이분들은 사실 노동자라고 봐야 되지만 노동자의 권리는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고 심지어 뭐 그 뭐랄까요 단체 교섭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예 지금 예를 들었던 분들처럼 특수고용노동자나 플랫폼 노동 이런 부분 이런 일을 다 하시는 분들은 아예 이제 우리 법에서 사용자로 보고 있거든요. 근로자가 아니라.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섭이나 이런 걸 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뭐 원하천 관계에서 하천에 소속돼서 근무하시는 하천 노동자들 간접고용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나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상 원청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교섭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원천적으로 좀 차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함께 넓히자라는 내용으로 이제 법안이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태일 3법 중에 두 번째로 소개하는 이 법은 개정과 관련된 부분은 노조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보다 넓게 개정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사실은 ILO나 국가인권위원회 이런 데서 또 지속적으로 좀 요구를 했던 것이고요. 우리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ILO 핵심협약이라고 4개가 있는데 국제노동기구. 네. 거기 그 4개의 우리나라가 비준을 안 한 협약이 있어요. 그런데 그 협약들 중에도 이제 이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개정을 권고를 해왔었어요. 그래서 그 개정을 이번에 이제 이 내용 법안 발의를 통해서 좀 해결하자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음. 그 예. 지금 만약에 이게 된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도 노동조합 자체를 설립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간접고용노동자인 경우에도 그러면 원청 사용자와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맞죠.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법이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적법하게 노동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또 나아가서 사용자의 범위도 확대하자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간접고용노동자들 역시도 원청사업주를 대상으로 이제 교섭을 제기할 수 있고 이제 단체 행동도 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비정규직과 현재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상권이 좀 더 근로조건이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상임위에서 다뤄야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국회에서.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전태의 3법 중에 하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요? 그 이게 뭐 저희도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 구의역 4주기를 맞았어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그 단체분이 이제 인터뷰하셨던 걸로 저도 기억하는데요. 역사가 좀 오래됐어요. 오랜 기간 이제 노동안전보건단체라든가 시민사회단체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좀 재정을 촉구를 해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자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질 능력과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업, 사업주를 엄격하게 처벌하자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위험의 외주화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위험하고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한데 이런 걸 자꾸 하청, 재하청으로 외주화를 하다 보면 비숙량,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나오게 되고 위험한 업무를 계속하게 되는 분들에게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잖아요. 네. 지금도 뭐 뉴스를 보시면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이게 법 제정 목적을 보면 이게 과연 개인의 문제로 이런 산재가 계속 발생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고요. 하루에 7명이 출근을 했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사회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평균적으로. 네. 계산을 해보면 연간 2,400명 정도의 노동자가 이제 산업재해로 사망을 하는 것인데요. 그런 경우,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왜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될까를 봤을 때 대부분 이런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벌이 불기소나 벌금 몇백만 원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기업에서도 굳이 이런 비용을 몇천억씩 들여서 안전장치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소위 이제 이익이 안 난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이제 사람 목숨값이 정말 껌값이 되는 이런 상황을 좀 방지하자, 막아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법 제정을 지금 발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비용 문제 때문에 한 해 평균 2,400명이 산재 사망으로 죽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들이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금보다는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게 골자인 거죠? 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산재 사망뿐만 아니라 시민재해, 그러니까는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있었을 때에도 모두 적용되는 법으로 이제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회사를 운영하는 책임자나 법인 실질적인 책임자, 그리고 만약에 하청업체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어도 실질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원청사업주에게 이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골자라고 보시면 되고 처벌 수위도 현재 벌금이나 집행유예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억 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처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전태일 3법은 어떤 과정을 앞으로 거치게 됩니까? 우선은 입법 발의는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근로기준법이랑 노조법은 환놈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로 이제 가서 발의를 할 거고요. 논의가 될 거고 중대기업처벌법은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제 논의가 되게 됩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3과 연관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죠. 경제 논리와 또 안전의 논리, 어떤 것이 더 우선하는 것은 그 사회의 가치를 또 결정하는 기준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논의가 이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김혜선 노무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